다이소프와 이스킹블리 학교대의 유치부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안차상 시장에 있겠습니다. 유치부 페르프의 김상, 리틀 루니아. 김상, 리틀 루니아. 김상, 리틀 루니아. 김상, 리틀 루니아. 유치부 오성, 아랍사머스. 김상, 리틀 루니아. 김상, 리틀 루니아. 김상, 리틀 루니아. 김상, 리틀 루니아. 다음은 당첨상 상승에 이어 개인 상승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한 선수는 다음으로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당첨상 상승입니다. 다음은 당첨상 상승입니다. 당첨상 상승입니다. 연 designer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